프리미팅 이게 뭐지? 여기가 어디지? 짬뽕갈비탕. 한우타운에 있는 짬뽕갈비탕 저는 매운맛이고 오빠는 보통 맛 맛있게 먹겠습니다 갈비 갈비예요 개좋아 음 맛있다 되게 진하다 국물이 갈아넣고 오빠 건 뼈 붙어있네 내 건 뼈가 쏙 떨어졌어 이게 뼈예요 뼈 대박이다 진짜 잘 먹겠습니다 당면 쫄깃쫄깃하네 당면 쫄깃쫄깃하네 참깃쫄깃하고 어때? 어떠세요? 매우세요? 맵지는 않아요. 매운 거를 좋아해요. 뜨겁겠다. 거기도 많이 들어가고 버섯이랑 홍합 이런 거 들어갔어요. 맛은 있어. 그래서 같이 퍼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원래 잘라주시려고 그랬는데 내가 싫다고 그랬어. 해주신다고 했는데 말 들을걸요. 이것도 곰 만. 완벽해. 짠. 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오이소. 오이소. 고기. 이거 엄청나, 아들아. 나는 그냥 갈비탕은 잘 안 먹는데 와, 이거는 맨날 먹을 수 있겠는데? 단무지 이낙지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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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담그신 것 같아요 김치 담그신 것 같아요 김치 담그신 것 같아요 응 맛있어 매운맛인데 캡사이신 맛은 안 나요 매운맛인데 캡사이신 맛은 안 나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보여드리고 싶어요 고기랑 고춧가루 해장으로 최고인데 고춧가루 이게 원래 잘라서 넣어서 드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잘라 그랬어요 뜯어먹고 싶어서 살짝 적셔서 잘 못하고 ны 치킨 소스 매우 파 그리고 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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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. 바로 내려가는거야? hat . 몇시간이나 기다리려나?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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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